렘넨트는 3응답을 좀 간단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쉬운 말로 써보겠습니다. 이 서론에 렘넨트를 가장 누려야 될 게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나오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렘넨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돼서 나오는 업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를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학업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습니다.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빨리 캐치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기도에 대한 비밀 여정을 한 일곱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기도가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기도에 누리는 시간표는 뭐냐? 이 기도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이십사는 3집중이 뭐냐? 그러면 우리 여정을 가는 길에 어떤 세 가지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무엇을 세팅해야 되느냐? 이게 영적 서밋이십니다. 조금 더 나누어서 핵심 때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공부를 해라.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은 일곱 명은 여기서 나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나오는 거 전혀 상관없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 터지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믿음 좀 있는 사람은 기도하죠. 문제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문제 터질 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문제를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문제를 늘 줘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늘 주신 거예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업을 해라. 만약에 음악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뭔가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음악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그 앞으로 시대는 또 다릅니다. 또 다를 겁니다. 옛날에는 작곡가 이런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이 야, 네 노래 한 번 불러 볼래?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또 누가 찾아와서 이 사람 좀 추천합니다. 작곡가님 좀 도와주세요. 한번 어, 그래. 이래 한 겁니다. 그거를 확 깨트려 부는 게 나와서 그게 이제 강변 가요제, 대학 가요제 이런 거 막 그걸 확 깨트린 겁니다. 실제 나와서 노래를 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완전히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의 기능만 있으면 완전히 살아나. 두고 보세요. 내가 십 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개인 방송 시대 온다. 이제 여러분은 개인이 여러분 기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기능성 시대라. 자, 문제 만났을 때 또 같은 거 세우면서 다툼과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또 위기 왔을 때 이 부분이 응답의 가장 길이 되니깐요. 주로 어떤 문제 옵니까?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가정, 가문에서 가장 많은 게 있나요? 렘론트 일고 오면 여기서 거의 답답하잖아요. 요셉은 벌써 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이 다툼, 갈등은 언제 옵니까? 주로 현장에서 옵니다. 이거 이제. 그리고 세상 나가면 이것 밖에 없잖아요. 문제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이 막 경쟁해야 되니깐요. 그래서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을 준비해라. 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공부를 해라. 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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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결과는 엄청납니다. 위기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강대국으로 지금도 똑같잖아요. 얘네는 계속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고 유랑민 됐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막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세계보고만 하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한 것은 잃게 되죠. 영원한 작품으로 나게 될 겁니다. 우리 청년 리더 수련에 이어서 지금 오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강의 네 개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산업인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청년들이 리더 살리는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핵심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교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미래고요. 여러분도 미래지만 지금 현재와 가장 관계된 게 청년들이에요. 지금 대학생들의 특징이 뭐죠? 실력이 있고 미래가 있지만 대학생들은 현재 산업 현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산업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 휴식 때 주역도 청년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올 때 지금 세 가지들 이 주역도 청년이 돼야 돼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말씀, 정인으로 힘을 합치는 데는 말릴 사람도 없고 말렸어도 안 되고 누가 간섭도 안 해요. 아니 기도하는데 뭘 특별한 거 하려고 할 때 그런 거지 여러분이 모여서 힘에서 기도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말씀성 지식이고 여러분 전도하는데 누가 먹을 겁니까? 그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 살려라. 그렇게 돼. 이게 문화 서밋입니다. 나는 문화 서밋 중의 서밋은 뭐냐? 전세계 교회 문화 서밋입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이라면 대시해 보세요. 혹시나 미국에 넘어가는 교회 있다 대시하라니까 청년들이 하세요. 놀라운 거 실제 돈은 안 들어갑니다. 실제 돈은 안 들어가는데 급이 나서 못 건드리고 전도 할 줄 몰라서 못 건드리고 보험할 줄 모르고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하는 사람들이 쉽게 교회 팔고 사고 안 합니다. 그런데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청년 시대에 열어야 됩니다. 지금 호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렘은 다 나가요. 외국인 교회 빌려서 예배드린 거예요. 이 교인들이 얼마나 잘했냐면 원래 주인인,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된 거라고 말해요. 우리 렘은 다 하는 거 가만 보니까 맞거든. 오직 보험이요. 그러니깐 이 사람이 야, 교회 그냥 네가 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밖에서 공격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막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현장을 실제로 봤으니까 이만큼 케이스지만은 중요합니다. 문 닫는 교회 꽉 찼어요. 그래서 전도 할 줄 모르면 모든 교회 살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